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 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힘들 때 어? 이게 갑자기 이렇게 울컥 되네?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 있어줬던 사람들 중에 제일 솔직하게 이렇게 대해졌고 저도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릭스인 것 같아요. 근데 필릭스는 저한테 아주 소중한 사람이고 필릭스는 같이 있을 때는 그냥 호주에 있는 느낌이고 그냥 집에 있는 느낌이고 그냥 가족들과 같이 있는 느낌이어서 뭔가 그 있잖아요. 호주에 집이 있다면 바로 옆집이 필릭스. 이렇게... 이렇게... 아멘